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의 어수웅 기자 좀 고참 기자일 겁니다 지식인의 비겁함 지식인의 죽음에 대한 글을 썼네요 이 하마스의 유발하랄이 굉장히 많이 읽혀진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사피엔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 그 양반이 기자들을 초청한 그런 것이 아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임에서 그 당시 한참 네타냐후 총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의견이 크게 갈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을 하고 해견을 하는 그 장소에서 또 불만을 토로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미국의 하부드 대학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그런 좌파 지식인들이 일방적으로 하마스라든지 팔레스타인이 두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스라엘 내부의 그런 지식인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 모양입니다 유발하라리를 포함한 90명의 이스라엘 작가 예술과 학자들은 얼마 전에 전 세계의 좌파 지식인들을 비판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을 거칠게 압축하면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것 왜 당신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어린이 노인 여성을 표적 확산한 행위는 침묵하냐는 반박했다 이 좌익들이 기본적으로 동구 좌익이나 아시아 좌익이나 미국 좌익이나 다 같습니다 그 정신구조가 내로남불 좋아하고 책임 안지고 열등감 많고 정호심 많고 책임 뭐죠 그다음에 피해싱 많고 전쟁을 처음에 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테러를 그 부분을 다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평등 자유 정의 복지를 옹호하는 좌파 인사들이 이토록 극단적인 도덕적 무감각과 정치적 무모함을 드러낼 것이란 상상도 못했다 성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한국 좌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극단적인 도덕적 무감각과 정치적 무모함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골로 몰고 가겠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 앞에서 어린 자식을 살해하고 시신을 다시 훼손한 하마스의 행위를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세상에 저는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어수봉 기자가 한국 사회가 언어가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말미에 21세기의 지식인은 죽었고 지금인만 나왔던 조롱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지식인이 필요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식인이 어느 한편을 선택하는 것은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게으르다는 자백이 다름 아니다 스탈린의 학살과 마구쩌뚱의 숙정에 침묵하는 글로벌 자파 북한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한국인의 지식인도 마찬가지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평등은 그 자체로 불이고 차별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결론에 사람이라면 그래야 할 것 같은 말 그대로 인간 본성의 발로 본질이란 말보다 인간의 행동을 미대할 이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인들이 이렇게 있지만 전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다 자신과 자식들 후세에 삶의 기반을 송돌이체 뭡니까 넘어뜨릴 수 있는 부정선거에 다 침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글을 보면서 지식인의 비겁함 지식인의 죽음이 아니고 언론인의 비겁함 언론인의 죽음을 제가 애통해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 있을 때 아마 익숙한 단어가 선택적 수사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 같아요 수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로를 결정하는 건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악한 사건이든 악하지 않는 사건이 간에 수사를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적 수사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모든 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선택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지식인의 비겁함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언론인의 비겁함 기자의 비겁함 대법관의 비겁함 이거 다 합쳐져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똥구덩이 속으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똥구덩이 속에 빠져 가지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이러면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 애꿎게 뭐지 후손들이 이러면서 다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의 자기개발서 작가인 핸디 자기개발서 작가의 말씀을 소개했는데 인생이란 게 별 게 있나요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우리 낙은의 삶인데 전 세대로부터 햇불을 받아 가지고 다음 세대의 햇불이 꺼지지 않도록 넘기는 것이 삶인 것 같아 노년의 찰스 핸디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딱 명답이거든요 전 세대가 새가빠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향유하는 세대들이 선거 하나 이런 못 지킨 상태로 나라를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후손들만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60대가 한 30년 이상 살 거라고요 그러면 당대 다 보고 갈 겁니다 그냥 30년까지 가겠습니까 다 보고 뭡니까 그냥 처절하게 깨우치고 여러분들 가겠죠 이런 글을 쓰는데 당신들 이런 걸 나는 부끄러워서 못 쓸 것 같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든지 또 이스라엘 지식인들이 범세계적인 좌파운동가들의 내로남불이라든지 그런 철면피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정말 마지막 부분 사람이라면 그래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래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뭡니까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선거 부정을 덮는데 조갑제나 정규제가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갑제 씨가 필력을 가지고 젊은 날 날렸지만 어떻게 부정선거를 뭡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반대편을 공격을 하냐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뭡니까 똥구덩이송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회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형아우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선거 부정에 침묵할 수 있는 건 이해한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덮기 위해서 이러면 그렇게 뭡니까 열성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인생을 완전히 헛살아온 겁니다 그 양반이 1945년생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범죄인 겁니다 난 범죄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 비용을 앞으로 얼마나 치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자들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취재를 전혀 하지 않고 국가가 몰락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